안녕하세요 해피할리데이 해피런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곧 할리데이 시작되죠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연시 근데 이 할리데이라는 게 푹 쉬고 정말 나에게 에너지도 충전하고 행복한 기운을 받기 위한 이 할리데이인데 여러분 지금 기대되고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걱정되고 우울하고 내 삶은 왜 이럴까 이렇게 불안한 우울한 기분에 쌓이고 계신가요? 자 지금부터 이 행복한 기운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해피런 하라 그랬는데 특별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는 똑같잖아요 밖에 크리스마스 트리와 라이트가 얼마나 화려하게 예쁘게 펼쳐져 있어요 제가 엊그제 계속 저녁마다 러닝을 하는데 그 크리스마스 트리 사이로 뛰면서 노래하면서 정말 힐링 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연말연시다 할리데이 그러면 꼭 사람들하고 모여서 뭐를 먹고 노래도 하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과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내가 꼭 따돌림 당할까봐 꼭 그 자리에 가야 되고 정말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셨나요? 저는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요 이제 그렇게 살아봤더니 내가 없어 그리고 늘 돌아오면 허전하고 힘들고 지치고 복잡하기만 하고 정말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정말 제가 정말 가고 싶은 곳 외에는 안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외에는 만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에너지가 너무 뺏기고요 내가 지치고 내가 힘들면 내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 각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누구 따라서 세상이 어때서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어떻게 행복을 찾아서 살아야 되는지를 가질 수 있는 볼 수 있는 눈을 이번 크리스마스 때 연말연시 때 가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특히 우리 한국에 계시면서 이민을 생각하시거나 또 이 캐나다 어디 애국에서도 해피 할레데이가 돼야 되는데 이민 와가지고 지금 이민이 잘 안 되시는 분 또는 이민이 됐어도 아 이게 애국에서 내가 상상하던 그런 이런 현실이 아닌데 하면서 낙담하고 계신 분 어딜 가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해피한 내 모습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세상에서도 그 누구도 나를 해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해피런 하면서 책을 읽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보면서 내가 성장하는 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고 저렇게 하면 좋겠고 그러다가 그거를 제가 우리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나누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서로 나누고 그러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 해피하기 위해서 제가 정보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리고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 한국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도전해요 사실은 근데 그 도전을 일단 했을 때는 그냥 앞으로 가셔야 되는데 어때요? 자꾸 도전하다가 힘들면 포기하고 뒤로 가고 옆으로 가고 자꾸 그러잖아요 도전하시면 앞으로 그냥 가셔야 돼요 어떻게? 기쁘게 신나게 가면 반드시 기쁘게 신난 결과가 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사연 두 개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메일 오신 분들 목 빠지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꼭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합니다 특별히 영상을 항상 기다려주시고 좋아요 구독 누르시면서 응원해 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왜 도전을 하면 끝까지 가야 되는 얘기를 하냐면 오늘 두 분 사연이 한 분은 청년이세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여기서 유학을 해가지고 졸업 후 워크 비자까지 받아서 그 비자 기간 내내 일을 하다가 이제 뭐 한국으로 돌아가셨나 봐요 그런데 한국에서 막상 살아보니까 취업의 길도 안 열리고 싶지 않아서 다시 영유권 받고 캐나다에서 살고 싶다라는 희망이 생기셨어요 여기서 여러분 2년 3년 몇 년 살다 가신 분은 왜 다시 돌아오려고 하냐면요 거의가 사실 그 공백 기간 동안 한국에서 멀어져 있었잖아요 그 이유도 있지만 여기서 한번 콧바람을 쐬면 정말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분들 제 오늘 영상 보시면서 절대로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시라는 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길을 찾아 가시면 반드시 열립니다 절대 내가 살아왔던 과거로는 가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분은 아이들하고 유학을 오셨는데 큰아이는 여기 지금 대도시에 유학하고 있고 작은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가셔가지고 지금 내년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 졸업한 둘째 아이 데리고 엄마가 다시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이민을 오고 싶은데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려달라고 여쭤봤습니다 이 두 분자 공통점이 여기서 2년 이상 이렇게 살다가 가신 분들이죠 근데 여기서 살다가 갔을 때는 여기서 도저히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럼 거기서 잘 사셔야 되잖아요 근데 잘 사는 게 안 사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은 그 영혼의 행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그래도 여기서 잠깐이라도 살아본 그 기간이 더 좋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도전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아이들의 문제가 가장 크지만 이 청년 같은 경우도 그래도 여기서 남의 눈치 보지 않고 편견도 없고 좀 더 자유롭고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이 현실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다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다 공통점이 그때 한 번 되지를 않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단은 철수를 했는데 다시 도전을 해서 이제는 겁이 나는 거죠 정말 다시 도전을 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살고 싶은데 여기서 정말 살 수 있을까 이제는 그냥 유학이 아니라 정말 방문이 아니라 영주권을 꼭 받아야 된다는 이런 각오까지 섰는데 둘 다리도 두들겨 보고 싶은 심정으로 저한테 정말 가서 영주권 길이 열릴 수 있을까요 정말 될 수 있을까요 확신이 없어 가지고 여쭤봅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죠 뭘 못해요 여러분 왜 여기 사람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 막말로 결혼해서 잘 살지 못 살지 아무도 모르고 도전해서 그냥 살았어요 그죠 가다가 길이 아니면 일로 가고 절로 가고 가다 본다 사라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여기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여기 와서 정말 영주권 받고 사시는 분도 있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항상 뒤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후회가 많으세요 근데 앞으로 쭉 가시는 분은 어느 날 이렇게 회 안에 젖어서 정말 잘 살았구나 그래도 내가 버티길 참 잘했구나 이러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는 분들 특히 절대 뒤돌아가지 마시고 이 영상 보시고 힘내시고 지금 왔다가 가신 분들 이제부터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면은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청년 이분 사연은 여기서 이제 유학을 끝내고 컬리지를 나왔습니다 워크비자 받아서 다 썼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도전을 유학을 또 와도 이 졸업 후 워크비자는 한 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와서 이제 RNIP 지역을 제일 중요시 하죠 지금 RNIP 지역을 가게 되면 과연 여기서 졸업 후 워크비자가 안 나오는데 RNIP 지역이 도저히 내가 방법이 없냐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제가 한국에 가서 세미나 때 여기 분명히 이민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RNIP 지역뿐만이 아니라 각 주마다 각 시에서 아마 계속 이제 일할 사람 모자르고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이민 카테고론은 계속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신신히 당부를 했죠 준비 잘하고 계시면 반드시 기회 온다고 그때 알아들으신 분은 열심히 준비하고 쓸데없는데 신경 안 쓰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길이 많아도 여러분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이미 여기 와서 유학도 했고 한 번 일한 경험도 있으셔요 근데 뭐가 무서워요 그냥 유학으로 올 수 있으면 다시 정말로 근데 이번에는 명심할 게 있어요 진짜 취직 잘 되는 과를 선택하시고 좀 이렇게 편한과 사무직과 제발 이런 폼 잡지 마세요 이런 이상한 폼 잡다가 그 과로 진로도 못 가고 아차 그냥 레스토랑 가서 헌드레니 일 하는 사람 여기 많이 봤지요 그러니까 제가 취업 잘 되니까 얘기 다 했을 겁니다 여기는 무조건 기술직이에요 기술직 가서 그 소도시에 갑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 비자를 받았어요 학생비자 사이에 학교 다닐 때 알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해요 관련된 거든 아닌 거든 하면서 여러분 인매를 쌓아야 돼요 인매를 쌓고 또 경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 전에 꼭 할 일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돼 내가 모든 사람이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일단 어떻게 해피한 얼굴 자신감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일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요 기쁘게 신나게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일이 잘 됩니다 여러분 믿겨요 상대방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도전하시면 학교 다닐 때 잡업법 받을 확률이 엄청 많고요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 발런티어도 하고 아르바도 하고 코앞도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졸업할 때까지 졸업하고 나서 잡업법 하나 못 받겠습니까 막말로 여러분 졸업할 때까지 잡업법을 못 받았어 식당은 웬만에 나다 줘요 어? 그런 각오로 하시라는 얘기야 근데 식당 가기 싫잖아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열심히 공부하고 전문기술을 계속 그쪽 분야로 애국인 회사로 도전을 하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가능성입니다 왜? 시골은 가능합니다 이분들 특징이 지금 전부 BCG에 계셨다 가셨던 분들인데 막말로 두 분이 소도시에 그때 눈을 돌리고 방향을 바꿨더라면 분명히 됐어요 벌써 몇 년 전이니까 그 대도시에서 힘들게 도전하다가 안 돼가지고 다 퇴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소도시 소도시 그러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 사시는 제 주변 많은 분들이 여기 살다가 벌써 10년 전 5년 전에 이민도 잘 안 되고 아 소도시 가면 잘 되니까 소도시에 가서 영주권 따고 돌아오신 분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충분히 된다는 거 유념하시고 RNIP 지역 외에도 요즘 그 MNMP 그래서 시에서 주관하는 그 이민 프로그램으로 적극 활용해라고 이미 여기 캐나다 트리도 총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 전에 예상을 했었죠 앞으로 계속 캐나다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현실이 이민자들이 필요하면 받습니다 현실이 필요 없으면 안 받습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제가 세미나 때 고령화 저출산 은퇴할 사람도 너무너무 밀려있어요 누가 필요해요 젊은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특히 아시안 국가 여러분들 왜냐하면 아시안에서 좀 이렇게 많이 인구가 좀 많이 있잖아요 뭐 중국인도 우리나라도 그런 데서 얼마든지 받으니까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은 아이 지금은 이분은 50대 중반이세요 그러니까 뭐 한 40대 아이들을 데리고 둘을 데리고 유학 오셨다가 아이 2년 이상 유학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안 가려고 그런다고 그랬죠 대부분 큰애들은 절대 안 갈 거예요 머리가 컸으니까 둘째는 아기 같아서 아마 엄마를 따라서 한국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근데 2년 동안 유학하면서 아 안되겠다 이메일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레스토랑에 LMI를 받고 한 달 정도 일을 하셨대요 근데 하루에 16시간 너무 너무 참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만나서 보니까 내가 왜냐하면 또 좋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잘하시면 목급이자 줘가지고 영주권 줘서 정말 잘 살게 하려는 주인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만났어 보니까 16시간 일하고 임금도 못 받고 한 달쯤 되니까 그래도 영주권 받고 버틸라 그랬는데 오히려 영주권 줄 테니까 돈까지 달라고 그랬다고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 저는 진짜 모르겠는데 이게 현실인가 봐요 저도 갖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그 주인은 뭐가 얼마나 뭐가 부족하고 그랬으면 이런 걸 요구했을까 싶고 이 영주권이 필요하신 분도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런 분하고 이렇게 일하게 됐을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이런 현실을 어떤 문제가 여러분 여러분 여기 업주들 사실 모르고 오시잖아요 딱 와서 봤는데 처음하고 많이 달라 아니야 그러면 빨리 방향을 바꾸고 다른 곳을 찾아야 돼요 찾아가지고 나한테 맞고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은 곳으로 옮겨서 진행을 해서 했으면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영어 때문에 안 되니까 그것도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아픔 이민 생활하면서 이런 아픈 기억 어떤 상처가 한 번 남잖아요 평생 가요 정말 그거는 어떻게 힐링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해피를 나면서 내가 나를 치유하는 그 과정을 겪어야지 내가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민 오시면 처음에 그런 상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런 상처 못 받게 하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나도 좀 재밌지 맨날 사기당했다고 아파 죽겠다고 그러고 다들 이민자도 나쁘다고 그러고 이런 말만 듣고 사니까 나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말 안 듣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때 그래서 둘째를 데리고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 어렸을 때 아이들이 유학 1, 2년에서 데려가면 한국에 돌아가요 근데 반드시 크면 돌아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분도 아빠랑 온 가족이 다 이민 오려고 생각을 하는데 큰 애는 지금 여기 PC에서 대학 다니고 있고 둘째도 내년에 오면 대학을 가면 둘 다 어때요 대학생들은 부모가 워크비자 받아도 다 유학생입니다 그래서 둘이 벌써 대학 등록금 말해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운 거예요 그 당시에 다른 방법을 취해서 소도시에 가서라도 영주권을 진행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아이들은 여기서 어차피 갔다 오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 영주권자로서 혜택 받으면서 대학까지 가고 얼마나 좋아요 물론 그 안에 고생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어떡해요 지금 다시 그 과정을 또 시작해야 돼요 훨씬 힘듭니다 두 번째는 물론 아니니까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시겠죠 자 그래서 이 엄마가 이제는 준비를 정말 잘해서 자격증 하나 따가지고 이제 아예 소도시로 가서 영주권 따올 때까지 거기서 살고 준비하고 둘째랑 거기서 살고 싶다 정말 이 엄마는 현실을 제대로 깨달으신 분이세요 제가 영상을 제 영상을 보고 아셨는지 어떻게 아셨는지 안 보고도 끝까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쨌든 깨달으신 거야 그래서 자격증을 준비해서 소도시로 가서 영주권을 준비하고 싶은데 문제는 퀘스천이 뭐냐면 아빠가 우선은 비자가 있어야 되니까 엄마는 쉽지 않을 것 같은 거 봐요 그러니까 아빠가 여기 비시주에 레스토랑 가서 워크 비자를 받으면 동반 비자가 나오잖아 이 엄마가 그리고 이 엄마가 자격증 하나 갖고 있으면 소도시에 가서 RNIP 지역 가서 정말 잡을 찾아서 영주권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한국에 있으니까 지금 막 막 하실 거예요 정말 잡이 잡힐까 안 잡힐까 잡힐까 안 잡힐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 가지를 아셔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학생 비자든 워크 비자든 비자가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안전하고 편안한지 몰라요 괜히 불안하고 걱정할 필요 하나 없어요 회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비자가 있으면 그냥 써주는데 무지 많습니다 비자가 없을 때 생각해 보겠다고 그러고 회사를 공개해야 되니까 그것도 그러는데 워크 배우자 워크 퍼밋 있잖아요 뭐가 두러워요 그냥 지금부터 아무 걱정 마시고 아이 데리고 소도시 아무데나 가요 여러분 자꾸 내가 내 한계를 짓고 지역 한정되고 뭔가 이렇게 리밋을 주니까 사실은 이민도 잘 안되고 힘든 겁니다 리밋이 싹 없어지고 정말 하늘이 날 원하는 곳 하늘이 나를 부르는 곳 어디든지 날아가리라 여러분 그 과거면 없을 것 같으세요 있어요 많아요 자꾸 지역 한정되고 누가 여기 간다면 거기 따라 가려고 그러고 누가 이거 좋다 그러면 이거 가려고 그러고 제발 여러분 그 한국에서 그 이민자 정부 함부로 막 하다가 멀려 다니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기 자신에 맞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상황을 다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나한테 맞게 현실적으로 내가 어디를 가든 날려 환영해진다면 어디든지 해보겠다 그런 넓은 마음으로 배우자 워커피비자 받고 오실 분들은 걱정 마시고 오시고 정말 그 시골 동네 아레나의 빛이 쪽도 좋고 더 시골 동네도 시골일수록 사실은 이민이 잘 돼요 그런데 그런데 가요 뭐가 겁나요 그래 가가지고 살면서 제가 뭐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제 영상을 옛날 거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발렌티어도 하고 교회나 성당 같은 데도 가고 커뮤니티 센터도 가고 어디든지 가고 가서 나를 알리고 스마일 하면서 나 지금 여기서 너무너무 살고 싶다 이런 일을 잡을 찾고 싶다 그러면 어디 가 솔직히 발렌티어 할 것은 무지 많습니다 발렌티어 어디든지 가세요 발렌티어 가보면요 거기에 변화별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자원봉사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든지 말만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 하는 사람이 다 있어요 그걸 찾기 위해서 내가 가는 길만 하면 안 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도전을 했는데 중간에 포기한다 돌아간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미련을 없이 싹 정리하러 오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미련을 놔두고 오면 여기서 힘들면 자꾸 가 갔다가 또 와 또 왔다 또 가 돈만 다 까먹는다고 그랬죠 하늘에 돈 뿌리고 땅에 돈 뿌려서 여러분 남는 게 하나도 없대니까 그러니까 도전할 때는 앞만 보고 그리고 중간에 힘든 일이 반드시 있어요 사업화든 결혼생활이든 어떤 일이든 학교생활이든 힘든 일이 없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제가 우리 딸한테도 제가 물어봤거든요 우리 딸도 페일했대요 대학교 때 그래서 우리 패밀리는 올 F학점 맞으면 패밀리야 여러분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성장 못해요 그리고 여기는 괜찮아 여기 안 돼 저기 두드리면 돼 이거 떨어져서 다시 시작하면 돼 걱정하지 말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포기했기 때문에 갔다가 이렇게 다시 오는 거야 지금 여기서 벤쿠버에서 캐나다에서 혹은 어느 해외이든 간에 지금 살기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시는 분이잖아요 다른 길을 자꾸 찾아요 거기서 넉넉히 있으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자꾸 찾아서 도전하고 도전하고 도전하다 보면 길이 반드시 열려요 어떻게 준비하면서 그리고 기쁘게 행복한 마인드로 해피 소울이 대한다고 영원히 행복하면 자동적으로 모든 게 건강해지고 행복한 일이 쏟아진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한국에서 2차로 3차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두려워 마시고 준비가 되시거든 걱정 말고 오세요 그리고 일단 비자를 가지고 오면 학생비자든 워크비자든 어떤 비자든 가지고 오시면 여러분 살 수 있으세요 막말로 제가 관광비자로 덤비라는 얘기는 함부로 안 합니다 진짜 연기 있는 분들은 관광비자로 와서 덤비세요 보고 잡닥 잡아놓고 한 달 두 달 세 달 제가 살라 그랬잖아요 살다가 잡닥 해놓고 가 그래서 비자 받을 때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해야지 그게 조건이 나서 되는 거지 가만히 앉아서 정말 관광비자로 가갖고요 거기 가서 비자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걸 저한테 질문이라고 아십니까 못해 나는 왜 본인이 하기에 달린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걸 많이 봤어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도전하고 포기하고 끝까지 하시는 분 다 되더라고요 정말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힘들고 자포자기하고 우울하면 대부분 아프셔 아파갖고 많이 가셔 그래서 제가 해피런 왜 외치는데 여러분 해피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도 모르는 분은 아프다 나중에 왜 일도 안 되지 꼬이지 지치지 돈 없지 그럼 어떻게 너무 막 우울해져가지고 그냥 아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못 아프게 하려고 내가 해피런 하는 거예요 왜 안 아프면 다시 도전하면 되거든 왜 안 아프면 돈도 벌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해피런 잊지 말고 연말 연시에 술 먹고 노래방 가고 밥 먹고 놀고 그거 할 시간에 해피런 하면서 책을 한 건 내가 요즘 데일리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그거 읽고 있어요 너무너무 재밌어 왜냐면 나도 막 다운되다가 저 사실요 유튜브를 벌써 1년째가 다 돼가는데 지금 많이 지쳐있어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 때마다 예천기와 여러분들이 메일을 주다 보니까 자꾸 또 힘을 내서 나도 모르겠다 힘이 막 생겨서 아 기다리시겠구나 이런 분을 살려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제가 하거든요 이렇듯이 여러분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딱 닥치면 책을 읽잖아요 데일리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을 읽어보세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힘을 줘야 되겠다 이 것도 자꾸 생겨요 그래서 우리 모두 연말연시 해피런으로 해피라이트를 보면서 해피 플랜을 잡고 해피 어드벤처 해피 도전으로 해피 라이프를 살도록 해요 여러분 준비하고 계신 두 분 이메일 답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오셔서 준비하시고 이게 안 되면 저게 되고 저게 안 되면 이거 된다고 여러분 이미 마음 먹었고 준비하고 계시고 그러면 50% 이상은 되셨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현장에 와서 부딪히고 두드리고 계속 하시면 돼요 지금 벤코버에 계신 분들 제가 많이 코치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드리고 안 되면 이쪽도 해보고 저쪽도 해보는데 잘 되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제 말 한길에 듣고 한길에 흘리지 마시고 정말 힘내고 용기 내서 그 밝은 기운을 내려면 해피런 꼭 하세요 해피런으로 해피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월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바로 내일쯤에는 제가 벤코버 에어리아에 프리로 크리스마스 라이트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사이트와 함께 사진과 함께 내일 확 보여드릴 테니까 특히 벤코버에서 지금 매일 비가 오는데 저 빗속에도 그렇게 다닙니다 우울하고 그냥 짜증나고 재미도 없는 것 같고 이러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저 라이트 그 안에 들어가서 해피런 하는데 여러분들 벤코버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엄청 생각났어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거기를 띄고 싶더라고요 제가 내일 영상에서 그걸 보여드릴 테니까 기다리시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또 만나요